이번 사연은 명절에 시외가에 가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개망신 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아이 하나 있는 여자입니다. 혼자 임신으로 결혼했고 아이는 내년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지금까지 신랑 앞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려는 걸 참고 살았습니다. 신랑에게 이혼하자는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 100번도 넘는 것 같아요. 이제는 편안합니다. 작년에 사건이 한 번 있었는데 그 후로 남편이 재편이 되었고 시부모님도 저를 어려워합니다. 저는 신혼 때부터 작년까지 결혼한 것을 후회하고 살았습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참았던 것이었지만 결혼 후에도 달라지지 않는 시댁. 우유부단한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은 편안하지만 결혼 생활 기간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다시 결혼 전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미혼모가 되는 것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는 종가의 장녀로 자랐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시어른들은 시댁이 무슨 대단히 뼈대 있는 집안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저를 무시하듯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는 차남이고 남편은 외동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없는 집이었으면 자식을 하나밖에 안 낳았을까요? 시어른들은 고지식하지만 예의 같은 것은 잘 모르는 분들이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의 논리를 펼치는 분들이죠. 결혼 전에 시부모님과 시조부모님은 저를 불러다 앉혀놓고 네 허물을 다 덮어줄 테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결혼을 서두르게 되어 제가 안 좋게 보였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꼭 말을 이렇게 해야 했을까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뭐가 그리 대단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상견대날의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주차장에서 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때 저희 아빠는 주차하러 갔었고 저와 엄마는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저와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했는데 시어머니는 인상을 쓰면서 못 본 채를 하시더군요. 두 번째 인사를 했을 때 시어머니는 아, 예 이러셨습니다. 이게 뭔가 하는 생각이 얼떨떨했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신병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 결혼 전에 시댁에서 하는 못된 말들을 참고 참다가 저는 저희 아빠에게 다 말씀드렸어요. 저희 아빠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만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혼전임신으로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세대에도 혼전임신으로 결혼한 사람들도 많고 이런 식으로 허물 취급할 생각이면 결혼 없었던 일로 하자 저희 아빠는 시부모님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기세등등하던 시부모님이 한 발 물러서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신랑의 잘못이 가장 컸죠. 자기 부모님이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해도 듣고만 있을 뿐 어떤 반응도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갑작스럽게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 저희는 둘 다 모은 돈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저와 신랑은 예단 예물 등은 하지 말고 있는 돈을 전부 집었는데 쓰자고 합의를 받습니다. 월세로 오피스텔을 얻어 결혼 생활을 시작하려고 했고 시댁에서 얼마를 해줄 것인지 말해주기를 기다렸어요. 시부모님은 이천을 해줄 테니 저희에게 알아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똑같이 이천을 지원해주셨어요. 시어머니는 친정에서 시댁과 같은 돈을 지원해준다는 사실을 알면 창피하다고 하며 친척들에게는 저희 부모님이 천만원 지원해주는 것으로 얘기하고 다녔답니다. 결국 신혼집을 찾고 찾아서 전세로 시작했어요. 신랑 출퇴근이 조금 불편한 곳이기는 했지만 월세가 아닌 전세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집은 해결이 되었지만 살림살이와 집을 꾸미는 문제가 있어서 저는 중고가전으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양가에 부담드리지 말고 신랑과 제 돈으로 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거든요. 저희 엄마도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고생하고 살았는데 우리 딸도 그런 고생하게 둘 수는 없다고 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친정에서는 제가 친가와 외가를 통틀어서 장녀였고 처음 결혼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가와 외가 어른들이 돈을 보태주셨고 저희 외할머니는 저를 막내딸처럼 키운 분이라서 다 해주시려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심란했습니다. 외할머니 돈을 쓰는 것이 너무 죄송했죠. 제가 속상해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는 혼수는 원래 여자가 하는 건데 왜 속상해하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전세금도 보태주고 혼수도 해줘야 하는 건지 개념이 없는 건지 본인은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해주길래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정말 시어머니를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결혼 전에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다 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애는 너네 엄마가 일 그만두고 봐주신다던? 아니면 누가 봐준다고 하는 사람 있니? 이러더니 나는 애 못 봐준다. 그런 줄 알아라. 이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집에서 놀면서 애는 못 봐준대요. 부탁할 마음도 없었는데 미리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희 엄마가 일을 그만두고 애를 봐줄 것이냐 묻는 것은 뭐였을까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저희 엄마가 이불에 반상기까지 싹 해서 들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신랑이 외동인데 시어머니가 섭섭하게 생각할 것 같아 저희 엄마가 나름 배려를 해준 거였죠. 시아버지와 남편은 짐이 많아서 짐을 가지러 차에 갔을 때 시어머니는 하지 마라니까 왜 하신다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다시 가지고 친정으로 갈까 했지만 꾹 참았어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저는 직장에서 눈치 보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때문에 자리를 비운 탓에 제가 처리해야 할 업무까지 동료들이 처리를 해주었으니까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생각했죠. 임신한 몸으로 열심히 일했더니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전화해서 시어른들에게 인사가라고 하셨어요. 저는 좀 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알겠다고 하며 기분 나빠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전하는 남편의 의도가 뭐였는지 지금도 궁금하네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시어머니가 저에게 별것도 아닌 것으로 트집잡아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신랑의 외가에서 재산 분배를 불합리하게 받은 것이 화가 나서 저에게 화풀이를 했던 것이었어요.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신랑이 저에게 설명해 준 내용입니다. 자기 엄마가 정신병이 있다는 것을 신랑은 그때 말해주더군요. 시아버지도 저에게 미안해하는 기색 하나 없었습니다. 신랑은 자기 엄마 불쌍해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히려 시외가 어른들이 저를 불쌍하게 여기셨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정신병 치료를 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저에게 매일 전화를 하라더군요. 그리고 자주 찾아뵙자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결혼하고 1년 정도 후에 저희 엄마는 천만 원을 더 지원해 줄 테니 전세대출금을 줄여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엄마의 지원을 거절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아이 태어나서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도 저희 부모님이 주셨고 결혼 전 며느리로서 제가 해가야 할 것들을 강요받았고 시어머니의 정신병으로 인한 막돼 먹은 행동도 감내해야 했는데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언젠가부터 저에게 지난 일을 잊으라고 하셨습니다. 본인들이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고 제가 잊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사과는커녕 언제 또 같은 일이 반복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잊으라고 강요하면 그게 잊어질까요? 작년 추석에 남편과 시댁에 가서 차례음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내일 저녁나절에나 친정에 가라고 하시더군요. 왜 그래야 하냐고 물었더니 외가에 가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전 명절에 시외가에 몇 번 간 적이 있었어요. 처음 시외가에 갔을 때 이모님 한 분이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거든요. 그 후에 명절에 시외가에 간 것은 이모님 얼굴 봐서 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내일 차례를 지내고 나서 바로 친정에 갈 것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또 표정이 확 바뀌더군요. 그 후에 일어날 일은 뻔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차례 지내고 신랑 외가에 갔습니다. 외가에 갔더니 이모님은 예전과 다름없이 저를 반겨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모님은 저에게 너는 손님이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고는 과일도 내다 주시고 차도 끓여다 주셨죠.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손님 대접받고 있는 꼴이 보기 싫으셨나 봅니다. 사람들 다 들리게 저보고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갑자기요? 제가 뭘 어쨌다고 이러시는 거냐 했더니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돼서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앉아서 주는 거나 받아 먹고 있냐고 역정을 내셨습니다. 명절에 친정에도 못 가고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잘못이지 무슨 말씀이냐 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명절에 시댁 어른들을 찾아뵙는 게 당연한 거지 무슨 그런 불만을 갖고 있냐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모르세요? 어머니는 여기서 딸이에요.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어머니는 큰 죄를 지으신 거 모르세요? 명절에 어딜 감히 친정에 와요? 그것도 아들 며느리를 대동하고? 이랬더니 시어머니는 또 소리를 지르고 발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발광하는 중간중간 내가 남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들고 결혼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라고 했죠. 그렇게 며느리 휘두르며 살고 싶었으면 집을 해주고 먹고 살 것도 해줬어야지 그런 건 뒷전이고 며느리 도리만 강요하는 것은 틀려먹은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막돼 먹은 행동 때문에 신랑이 친정에서 대접도 못 받고 사는 건 아냐고 했죠. 시아버지는 저에게 지금 어른들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지금까지 참고 살았는데 이제 못 참게 서서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그렇게 세게 나올 줄 몰랐는지 당황한 것처럼 잠시 머뭇거리다가 너네 엄마가 아픈 분이잖니? 그럼 이해를 해줘야지. 이러면서 달래듯이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정신병자라서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아버님은 어머님과 똑같이 정신병자 같은 행동을 했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이냐 했습니다. 우리 결혼할 때 양가에서 똑같은 돈 지원받았는데 혼수를 당연히 우리 부모님이 해오는 것처럼 말씀하신 건 아버님도 정신병자라서 그런 것이냐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뼈대 있는 가문에서 자란 것처럼 말씀하신 아버님이 지금 명절에 처가에나 와 있으니 그건 또 어떻게 된 것이냐고 했죠. 어머님만 치료받아야 할 게 아니라 아버님도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치료가 더 시급한 건 아버님이라고 했어요. 남편이 저와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친정에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집에 있었죠.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너희 부모님 두 분 다 정상이 아닌데 너라고 정상이겠냐 했죠. 지금까지 시부모님이 나 괴롭힌 것들 증거 다 모아놓았으니 이혼 안 해주면 소송이라도 할 것이라고 했더니 남편은 그때서야 사과를 하더군요. 한동안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고 남편은 저에게 계속 빌었습니다. 아이는 아빠를 엄청 좋아해요. 이거 아니었으면 남편이 아무리 빌었어도 이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저는 시댁과 모르는 사이로 지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며칠간 전화로 말다툼을 하더니 시댁에 한동안 안 가더라고요. 올 봄에 오랜만에 시댁에 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말도 함부로 안 하시고 필요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작년 추석 이후로 저는 마음 편히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사이도 더 좋아졌고요. 혼자 임신이 허물이라던 시어머니는 본인의 정신병은 허물이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요. 시아버지와 남편도 참 괘씸했습니다. 이제는 좀 편안해졌지만 시어머니가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큰 소리가 날지 몰라 시댁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말고는 안 갈 생각이에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한 못된 행동들은 정신병 때문이 아니라 못된 마음보 때문인 것 같네요. 정신병 때문이라면 강약약강의 태도를 보이겠어요.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희생시키기 위해 본인 아내의 병을 이용해 먹는 간사한 인간인 것 같습니다. 스니님이 강하게 대처 잘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